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신대원은 87기고 학부는 83학번입니다 40년이 선지동산에 발분지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 종종 선교사님들이 와서 설교하시는데 두 부류가 있어요 선교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성경 자체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가 인기 있을 것 같습니까? 선교지 얘기해 주시는 분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제 은사이자 전교하는 총장님으로부터 제가 설교학을 배웠지만 그 설교학대로 오늘 안 하시고 그냥 제 목회에 또 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온 것 또 저의 일생이 온 것이라는 시인의 말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아들이 아빠 이 책 좀 한번 읽어봐요 하면서 최태성 씨가 쓴 역사의 쓸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화 몇 개는 건질 거야 그래가지고 그 책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후속작으로 일생일문이라는 게 나와서 또 읽어보았습니다 삶을 바꾸신 질문이 있나요? 이런 주제였어요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죠 그러면서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이 인생 참으로 당신의 일생을 바꾼 한 질문이 있습니까?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죠 우리는 뭐 늘 받는 질문 아닙니까? 어쨌든 역사학자답게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그분들의 삶을 올곧게 갈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풀었어요 제 눈에 띈 것은 그 중에 한 분 이봉창 열사였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하늘나라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간 분 그분이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을 읽었어요 제 나이 31살입니다 앞으로 31년을 더 산다 한들 재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31년 동안 대략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영원한 쾌락 이분이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을 영원한 쾌락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울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한 것이 사는 목적 죽을 목적 너무 분명한데 나의 일생일문은 무엇인가? 그런데 저는 너무 쉽게 대답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그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고향은 한국교회가 가장 위대한 봉사를 했다라는 이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 났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태안이 그 후로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중학교 때 전기 들어올 정도로 좀 시골이었고요 그리고 형제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7명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 많으면 한 10명, 12명까지 있었고 적어야 4, 5명이니까 저희는 딱 평균 정도 됐고 가난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 얼굴 쳐다보지도 못하고 대꾸하는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무서운 존재였는데 저를 앉혀놓고 하는 말이 우리 집 가난하고 너를 중학교까지 보낸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먹고 재워주고 다 하는 제가 지금 구미에 있거든요 바로 저희 교회 옆에 금호공고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가든지 아니면 나와 함께 고기 잡고 살자 제가 중3 때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대도시 대전을 데리고 가서 충남대학교도 보여주고 백화점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저희들 촌놈을 눈을 크게 뜨더니 도전을 주셨어요 너희들 반드시 고등학교는 대전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그 선생님 말이 더 울림이 있어서 아버지 제가 대전에 가서 껌을 팔든지 신문을 팔든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겨가지고 대전에 가서 제 자취방이 처마를 늘린 집이었어요 둘이 누우면 딱 맞는 그 방에서 한 친구와 함께 연탄불에 밥을 해먹으면서 살았어요 당시 도시락 싸가는 세대였는데 아무리 집에서 반찬을 싸가도 그 당시 제가 있던 고향에서 대전까지는 교통상 8시간 이상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뭐 김치 다 신 것을 물에 빨아서 먹어도 한 달 버틸 수 없는 그런 시절에 맨밤만 가지고 가서 친구들 반찬을 조금씩 얻어 먹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고달프더라고요 저보다 고생 더 많이 하신 분은 엄청 많은데 어쨌든 뭐 남의 암보다 내 감기가 다 아픈 거라고 제가 고통스러운 그런 학창시절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질문했어요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그랬더니 딱 생각나는 게 결혼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왜 결혼을 하고 또 생각 없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나를 힘들게 할까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난 절대 결혼하지 않는다 그리고 꿈을 가졌어요 40살까지는 어떻게 가지든지 돈을 벌어서 그 후에는 세계일주하며 살아야지 요즘엔 전문 용어가 나왔더라고요 파이어조 그게 제가 옛날 50년 전에 가졌던 꿈이었어요 어쨌든 그러다가 제가 간 때가 미션스쿨이었고 성경을 배우고 또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교회 가면 그래도 환영받잖아요 아 예쁜 누나들 또 멋있는 것도 주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선생님 중에서 또 신규식 선생님과 침례신학대학에 다니시던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성경 읽기를 너무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석 부르면 반드시 한 주간 동안 읽었던 성경 장수를 보고해야 돼요 가장 많이 읽으면 상을 주는 거예요 그 상 받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무슨 근데 그냥 읽은 게 아니라 나중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뭘 깨달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죄송하지만 목사로 있는 지금보다 그때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요 1년에 한 4도 분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성경 읽다가 오늘 본문인 창세기 28장 15절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의 자아상은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자녀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좀 피임자 마시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아주 부려막심한 자녀였는데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자녀였는데 이 창세기 28장 15절이 어느 날 읽는 가운데 막 성경에서 팍 튀어나서 제 가슴 속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두 가지를 기특하게 깨달았어요 첫 번째 아 나는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구나 내 욕심은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게요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저는 더 감격스러웠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마흔까지 돈 벌고 내 마음대로 놀며 사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게 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야곱이 열두지파의 기둥이 되는데 결정력을 쓰임받았던 게 위로가 되잖아요 왜요? 아브라함이 됐으면 여러분 자식 바칠 만한 그 외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삭이 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버지가 죽이겠다는데 예 나 죽이세요 하고 바칠 그런 순종이 있습니까? 요셉이 됐더라면요 아 그 순결하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면 그만한 순결함과 지혜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도 야곱이 이스라엘 되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그 사기꾼 속임수장이 더 우여곡절 많은 근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 그 형 미움에 받아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목에 밤에 잠도 잘까 올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런 소명을 주시고 그래서 저의 일생일무는 내게 허락한 것이 뭘까 그를 깊이 고민하다가 그때도 부모님의 반대를 물없고 이 선지 동산에 오게 되었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또 저희 목회 철학이 뭐냐 하면 송구스럽지만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런 인터뷰를 읽어보았는데요 어느 날 한경직 목사님께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목사님 목회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한 번도 내가 목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분만큼 인품 있는 분과 그분만큼 귀한 역사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을 했겠죠 그럼 누가 목회 성공한 겁니까 그거야 주님께 가봐야 알디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지 저 시골에서 한두 명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끝까지 자리를 지킨 그분이 한 주님께 칭찬받을지 하늘 아래 가봐야 알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마음 깊이 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늘 강조해요 저만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로서 목회하는 분 구역장으로 목회하는 분 잔양으로 목회하는 분 또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어디서든지 목회하는 분 또 무엇보다 가정에서 가정에서 잔여 손을 위해서 목회하는 분 누가 하늘의 큰 상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 허락한 것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서울에 있을 때 마천중앙교회라고요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마천세계로교회라는 곳에 있는데 그새 교육전도사로 가서 17년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원로부목사였어요 마천세계로교회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한 15년쯤 지나니까 아 단임 목회 나가고 싶어가지고 막 몸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기동 목사님께 이제 이력서 좀 내보겠습니다 했더니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일산 쪽에 한 교회가 나가지고요 제가 이력서를 딱 냈더니 아 그 많은 서류 중에서 어쨌든 다섯 명 안에 뽑혀서 설교하러 오래요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벌써 20년 전인데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 제목을 주고 다섯 명한테 제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았어요 어차피 그래야 설교 변별력이 있지 하면서 제가 일산으로 가면서 찬송을 했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그날 찬양대가 바로 그 찬송을 불러주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내가 첫 번 이력서 넣는 곳에 딱 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보다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설교하고 왔더니 그 마천세계로교회 홈페이지에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빨리 오세요 이런 게 막 댓글을 흥분했는데 2등 했습니다 2등 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거기서 한국교회의 단임 목사 청빙의 민낯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슬펐어요 근데 그 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반복이 됐고 그리고 의정부에서 또 한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때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된 다음에 결심했거든요 이제 서류 10몇 장 내는 그런 이력서 안 낸다 그랬더니 의정부 한 교회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사모님과 와서 이력서는 그래도 한 장만 딱 들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와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가서 설교했더니 장년비 탁 모였더니 당장 오시라는 거예요 당장 이제 거의 정리되는 대로 이렇게 오시라 해서 오라는데요 하고 했는데 2주 남겨놓고 또 오지 말래요 왜냐하면 거기도 원로 목사님 계신데 우리 어떤 목사님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했더니 서류 좀 가봐 했는데 서류는 없는데 그랬더니 그런 놈은 왜 데려와 그래가지고 제가 잘렸답니다 이런 것이 한 2년 가까이 되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불을 둘러쓰고 하나님 왜 날 가지고 장난치신 겁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친구로부터 그때 제 마음이 겨우 추스러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이 고라자손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고라자손 알잖아요 모세를 대적하다가 그 많은 자손들이 땅에 묻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독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그래서 그 자손이 10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니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 말씀이 제 큰 위로가 될 때쯤에 친구가 국민시민교회 이력서를 내라는 거예요 저는 경상도 알지도 못하고 지역 연구도 아무도 없고 거기를 내가 왜 가냐 그래서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또 오는 거예요 난 이제 이력서 안 넣기로 했다니까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김천 출신의 형님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서 마지막 우표 소인 유효 다른 때는 정성을 다해서 이력 썼는데 그때는 대충 해가지고 어차피 안 될까 할 수 없이 보냈는데 덜코덕 됐어요 우리 교회도 아무 연구 없는 사람 뽑자고 당에서 결정했대요 그래서 아무 연구 없는 제가 그곳으로 가게 됐답니다 저는 너무너무 그래서 행복한 목회를 지금 16년째 이제 국민시민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종종 내 생각과 이해가 안 들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놀랍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최근에 한 친구가 사극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 짧은 컷이라도 꼭 보라고 권하더라고요 김혜수 씨가 주연한 작품인데요 김혜수가 어느 날 양반의 쇠대기를 쫙 때리더라고요 찰지게 인연이 하면서 화를 막 내는데 바로 그때 저쪽에서 몽둥이 들고 막 찾아오는 하인들 옆에 짜잔 하고 등장하죠 중전 마마 그러니까 다 엎드리게 돼요 사연인 즉 이 양반이 여인을 겁탈하고 임신시켰는데 이제는 내팬개치고 더 모함쓰이고 그러는 것을 화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화를 징계했는데 중전 마마인 걸 알자 양반이 큰일 났다 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사과할 대상을 잘못 찾았다 곧바로 깨닫고 그 여종에게 가서 죽었다 죽었다 죽을 질을 졌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뭐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그 여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전 마마 위로가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나 중전 마마께서 이렇게 하고 떠나시면 제 삶은 더 가혹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자 김혜수 그 중전이 딱 손을 내밀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 힘이 내 인생에 끼어들었으니 제가요 그 장면 몇 번 봤어요 주님이 정말 딱 손을 내밀면서 내 힘이 내 인생에 끼어들었으니 끼어든 게 정도가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은 내가 내 인생을 꽉 붙들고 있으니 그렇게 저게 막 붙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큰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인생에 굽이굽이 아무리 그래도 힘든 순간이 왜 안 오겠습니까 저도 구미시민교회에 이제 큰 꿈을 가지고 막 힘차게 해서 막 올라가는 죄송해요 숫자를 얘기해서 어쨌든 우리 장례님들 제가 구미시민교회에 이렇게 부임했을 때 한 700여 명 정도 이렇게 주일 난녀배 드렸는데 한 1500명까지 쭉 올라가면서 중소도시는 좀 인원이 빠져나가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너무 신났는데 코로나가 쫙 하니까 예배당 텅 빈대에서 또 회복되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또 지도자는 저기로 가자 하고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하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무런 상황에 작년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복음으로 기쁨을 회복하자 해서 제가 빌립보서를 강의를 했습니다 빌립보선 뭐 수백 번 읽은 책 아닙니까 그런데 제 자신이 다시 1장 6절을 마치 청소년 시절에 이 창세기 28장 15절을 부딪히는 그 정도 감격은 아니지만 거의 그만큼의 감격을 이 빌립보선 1장 6절에 경험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크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 이 말씀이 제 가운데 그래 내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있었고 이 착한 일 이게 신약에서의 그 말씀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크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구나 그래서 책을 또 읽다 보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가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본문이 뭐냐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선 1장 6절이 확실히 포함됩니다 이 6절은 장엄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심오한 말씀으로써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의 깊은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그들 가운데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깊은 지식과 이해가 그의 확신을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염려하고 자신의 처조와 형편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우리는 종종 크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라는 회의에 움츠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심정에 사로잡힌 것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엄한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은 스스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바울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셨어요 바울이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바울이 필리포와 유럽의 복음전하고 그 수많은 성경책을 쓴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필리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류디아가 스스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점치는 요정이 스스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요정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삶이 변화된 것 하나님이 하셨고 간수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취진과 그 옥토를 움직이고 권능으로 착고를 풀어버리고 복음을 사도를 통해 듣게 하시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바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며 확신하는 것 이것이 사역자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그 구원의 사역에 마무리되는 장엄한 날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곁의 설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또한 이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선명하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노예 목사 안수식에 있었던 일이래요 저와 비슷한 형편이었나 봐요 불신 가정에서 겨우 조금 예수님 믿는 아버지가 그 아들 목사 안수 받는다고 거기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참여했더니 찬송 부르는데 아버지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는데 세상 명예도 버리고 자랑도 버리고 우리 아들은 이제 세상 재미도 하나도 없겠고 세상 사랑도 세상 명예도 하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또 부른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에다 아골골짝 빈더라도 거기까지도 좋은데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에다 우리 아들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저기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줄 우리 아들 멸시천대 받으면서 어떡하냐 그런데 그 옆에 오빠 따라서 교회 오래 다닌 집사인 딸이 아빠를 위로했어요 아빠 아빠 너무 슬퍼하지마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여러분 한국교회에 문제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믿지도 않고 살지도 않아 이거 아닙니까 폭풍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있음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진이 이뤄가실 것을 잘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장엄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월곧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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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